아 아이쿠 아이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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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쥠아 아이쥠아 윤동아 아이쿠아 아 이렇게 오면 좋아요 알려주느라 것도 아 아빠 왔어 이러면서 윤동아 뛰고 싶어 이따가 밥 먹고 밤에 뛰자 다리 들어가자 다리 들어가 들어가야지 취하고 왔어 들어가자 야 또 이리와 들어가 자 들어가 야 이 새끼 야 이리와 이리와 들어가 야 저게 장난하네 이리와 이리와 들어가 들어가 야 너 혼나 이리와 들어가 요거 봐라 이리와 들어가 아니 들어가 아니 들어가 그렇지 아 이리로 갈거야 이리로 이리 내려와 이쪽으로 내려와 전둥이 데리고 나가야되는데 아 저 놈의 새끼 제일 먼저 취를 풀어줘 버릇했더니 얘를 묶지 않으면 천둥이 풀었다가 싸울까봐 이리와 야 야 이 멍청아 이리 가 가 이리와 오랜만에 이쪽으로 가보자 김동이 이쪽으로 가보자 오줌 좀 고만 싸고 좀 이리와 이리와 또 절로 가라 또 집으로 산으로 올라가 자꾸 저 마을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저 마을로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무서워 해갖고 울기에는 괜찮아요 이런거 안 통해 콧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가자 아이고 잘 뛴다 멋있네 우리 금동이 저것이 슬금슬금 보면서 가네 석양 오늘 좀 늦었죠 날이 좀 많이 풀렸네 임진과 얼음이 녹은거 보니 금동아 내가 안 오니까 다시 일로 왔어 아이고 이쁜질 어? 아이고 참 지랄스럽다 지랄스러워 어디가 이리와 야 야 야 저런 씨 에헤이 나이 미치겠네 진짜 야 금동아 금동아 아니 지금 집에 가면 어떡하자고 금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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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에 가자 하이씨 또 내려가야 되나 아 나 참 저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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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동아 바보야 여기 아 나 참 어어 또 길로 가라 금동아 금동아 아이씨 금동아 여기 여기 여기에 일로와 산으로 와 하하 하하 나 참 온다 어디였어 온다 온다 저 온다 어 일로와 그래 얼른와 힘들게 왜 내려갔다 올라갔다 똥개 훈련을 하는거야 스스로 그 어디갔었어 고거 왜 가 거기를 멈추깐 놈아 아니 나 너무 똑똑한 개도 싫어 하지만 너무 무식한 것도 싫어해요 하하 금동이가 무식하다는건 아니고 아 금동이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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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떤 짓을 하네 아우 나 내려갔으면 또 다시 올라올 뻔 했잖아 야씨 안 내려가고 여기 계속 있긴 있길 잘했네 자 그래 계속 꼴통진 해봐 뭐 있나 성큼성큼 잘 뛰어요 그죠 흙맞아 빠질뻔 했네 개 꼴통같은 놈 근데 든든해요 대구 댕기물 아우 너무 늦었다 아우 강아지 장난감 사러 갔다 오느라구 너 그 길로 내려가면 나는 땡큐야 알지? 어 내려간다 어 그래 나야 좋지 뭐 어 나 좋아좋아 어 좋아좋아 그래 뭐야 더 갈거야? 니 더 갈거야? 야 오줌 싸게 너도 갈거야? 더 갈거 같죠? 더 뛰어야지 그래 그래 운동해야지 그래 운동해야지 나도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오늘 저녁은 만두나봐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찾아 헤매나 다 붙이죠 하죠 그냥 뒷다리 근육봐요 처음에 안그랬는데 다 붙여줬어 앞다리 근육봐봐 보여 안보여 보이죠? 응? 아우 저 꼬랑지면 뭐 나무랄 데가 없네 나무랄 데가 없어 어디가? 참 꼴통 아이고 힘들어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참 참 역사다 너도 역사 지랄이야 우리 엄마가 잘하는 말 참 역사 지랄이다 너도 저 자식 저러고 올 땐 지가 먼저 쏘올라고 저 안갈라고요 여기서 펜션까지만 갑시다 다시는 고기 굽는 냄새도 좀 맡고 펜션까지 가서 아이고 호랑이 소리 호랑이 소리가 나요 제가 저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걸까요? 안하는 걸까요? 밥 주는 놈? 설마 아니겠죠? 금동아 펜션 다 왔는데 응? 우리 금동이 펜션 다 왔는데 근데 정말 그 원래 주인 말대로 입이 짧아 잘 안 먹어 제가 그래서 생각만치 그렇게 살이 푹푹 찌거나 그러지 않네 자 돌아가겠습니다 가자오 도모 도모 날래 가라오 빨리 오라오 도모 빨리 오라오 아하 참 참 참 참 참 요란하다 아이고 거기서 뭐가 되려고 어 참 요란하다 아이고 아이고 참 요란하다 참 참 지랄도 풍년일세 한번 더 해봐 한번 더 해봐 야 그래 나 피해야지 이렇게 아 아야 지랄 그만하고 가 일로 어? 인동아 가자 어이 귀여워 히히 재밌어 쟤 저렇게 또 먼저 집에 그냥 가버려 저런 의리없는 놈봐나 정말 의리없는 놈이야 저놈 저렇게 가버린다니까 그냥 집으로 어 어쩐 일이야 섰어? 어쩐 일이야? 집에 안가고 저런 의지 없는 놈을 봤나 야 인마 니 먼저 이렇게 내 빼고 오면 어떡하나 어? 금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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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금덩이 수고했어 들어가자 돼지 등뼈 하나 먹어야지 거꾸리로 본 세상 금덩아 왜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지? 어? 금덩아 이게 뭐야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어 제가 하늘은 저렇게 다리 떴고 또 온다 금덩아 이리 와봐 나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 금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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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제 깍깍이 잘 안 보인다 매일 이렇게 거꾸로 한 번씩 매달려 있는 게 좋대요 눌러져 있는 척추도 이렇게 늘어뜨리고 내장도 한번 뒤에 흔들었다가 넣고 헷갈리겠다 그만 찍어야지 2 3 4 5 4 8